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제는 9월 증시입니다. 코스피, 보합 그리고 박스권 장세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월말에 추석 연휴도 있고요. 또 연휴 끝나면 바로 10월 공휴일도 붙어 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우리 전업투자자분들은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9월장, 줄 연휴 때문에 거래 일수는 줄어도 오히려 수익에 대한 부담은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네올매매 기법 통해서 9월장 돌파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를 해주실까요? 이정혁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왜 하늘은 널 데려가는지 한없이 착하기만한 너를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방송 전에요.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이승기 씨를 좋아한다고 해서 갑자기 노래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에요. 한 주가 너무나 빠르죠. 여러분, 어제 8월 말 마지막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매매를 맞추고 9월 매매로 들어가는데 조금 긴장감이 좀 풀렸다고 할까요? 오전에 조금 긴장이 좀 풀린 듯한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9월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금요일과 월요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금요일장은 투자자들의 눈치보기 장체가 연결이 된다 해서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있죠. 그리고 주말로 이어지죠. 월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라고 해서 굉장히 눈치보기 장체가 펼쳐지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다. 거기에다가 9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준비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내용들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올려드렸던 9월 1일자 오늘 오전 브리프 내용입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에서는 연준에서 선호하는 것이 있죠. 7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라고 하죠. 이 부분이 예상 기간도 보다 상승해가지고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혼조세 마감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애플이 9일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바로 넘어가면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9월 달에 비중을 막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중을 늘린다라기보다는 현금 확보를 조금 많이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석 연휴 전으로 이렇게 대응을 좀 해나가셔야 될 거예요. 9월 FOMC 금리 인상은 중요한 포인트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조금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추가적인 흐름들이 어떤 외인들의 매수세라든가 환율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월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포인트로 가지고 온 내용은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기는 했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제는 된다. 내년에 14만 대를 더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주유소가 평균적으로 몇 킬로마다 있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조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첫 번째 휴맥스 홀딩스와 그리고 동양 EMP를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의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시던 아니면 본인의 PC로 보시던 그 자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차트는 한 번 정도는 길게 늘어뜨려서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서 해 먹었죠. 우리는 세력들이 해 먹고 나간 자리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거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죠. 왜? 추세가 하향일 때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점들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우리 용래님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삼부토건이 또 수익 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어제 그제 들어갔던 SNS택. 그렇죠? 오늘 또 4%, 5%의 상승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제 진입한 종목들은 약간의 눌림이 발생을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마찬가지. 공부한 흐름대로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 즉 돈 있는 양반들이 자, 여기에서 모았어요. 모아서 터뜨리고 터뜨리고 터뜨렸다고 하게 되면 액시세를 했겠죠? 나갔을 거예요. 나는 해먹었으니까 개인들끼리 알아서 해. 주가가 흘러내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야 되겠죠. 왜? 나오는 물량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고 최근에 초전도체다, 맥신이다, 여러 가지 쪽으로 투자자들이 시선이 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은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휴맥스 홀딩스이다. 얼마든지 저점 관리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포인트, 고점, 최근의 고점과 최근의 저점을 이렇게 잡아서 박스를 싹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절반의 법칙. 가운데에다가 눈대중으로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물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차트툴에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거 차트투를 찾아가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만 그으셔도 됩니다. 절반의 법칙을 딱 했더니 절반의 법칙 라인에서 중요하게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 이 라인만 오면 무언가 평단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 혹시 여기에서 들어가 있던 계좌 중에 세 개를 딱 하쳤는데 여기에 있는 평단이 이 중간 가격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턱대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위에 부분이 많아요? 아랫부분이 많아요. 위에 부분이 많죠.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평단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뭐예요? 큰형이 기다리고 있죠. 큰형이 누구예요? 240일 이평선이. 즉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든든하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우리가 대응 영역을 잡아놓고 나서 충분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는 종목. 바로 휴맥스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들 별로 나하고 맞는 종목, 안 맞는 종목 있죠?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좀 안 맞아요, 저랑. 그 단어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잘 안 맞더라고요. 뭔지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그 종목만 들어가면 손절해요. 이상하게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동양자 들어가는 거는요. 괜찮게, 저랑 좀 맞아요. 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을 좀 보다가 이 종목을 딱 찾아냈는데. 자, 동양 EMP예요. 보시면 차트는 어떻게 한다? 길게 보셔라. 길게 보시면 고점 라인에서 충분한 하락을 했고,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 라인을 아래에다가도 하나, 위에다가도 하나 제가 그어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추세만 맞으면 저항을 맞아왔어요. 그리고 추세를 지지를 받으면 상승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 라인을 하나를 더 걷는다. 그럼 여기에서 기다렸으면 되는데 어때요? 추세 라인을 강하게 뚫어줬죠. 여기서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지지를 만든 모습들이 나와요. 어, 너희들 상승하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 아랫라인을 자꾸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야? 자, 분봉해서 단타를 치실 때 해줘요, 여러분. 자, 제가 단타 강의도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라인 잡고 그죠? 라인 잡고 그은 다음에 이 라인 한 번 찝어줄 것 같은데 평단을 딱 보니까. 그럼 여기다 우리가 대기매수를 딱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놀다가 딱 꼬리 달고서 땅 튀어나갑니다. 꼬리 달고서 땅 튀어나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봉에서도 그러한 방법들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동양 EMP라고 하는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 놓으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상단에서 저점에다가 꼬리를 자꾸 내려주고 있죠. 우리 어제 공부했어요. 꼬리 내려주는 종목은 뭐다? 대기매수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종목이 된다. 대기로 딱 걸어놓고 나서. 월요일이요, 그렇죠? 오늘은 한 템포 늦었으니까. 또는 다음 주 중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나서 대기매수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저점, 우리가 매수하는 타점 대비 괴리율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들어갈 비중에 절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평당 관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수하세요. 무조건 진입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중, 내가 들어갈 비중에 절반 딱 나눠가지고 분할로 대응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게 되면 평당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양 EMP, 현재 저점을 관리해주고 있고 네올자리에서의 괴리율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분할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반드시 체크하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좀 바빴죠, 외부 일정으로. 그래서 어제는 노란톡방에서 많이 인사를 좀 못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제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니저님, 이거 어떡해요? 들고 가요? 어떡해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제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아이고, 막 조급한 거예요. 마이너스 2%, 3% 되고 하니까 조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분은 이 기준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내가 사면 올라갔으면 좋겠어. 저 전문가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는 종목, 괜찮은 종목 매수하면 상승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회비 얼마 내세요? 가입하세요? 이런 거 말씀드립니까? 4월에서부터 들어와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그러한 것들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예요? 공부하셔라. 혼자서 매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입형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을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 놓으셔라. 어떤 분은 241선, 어떤 분은 481선, 어떤 분은 121선을 가장 큰형으로 모시는 분들이 다 달라요. 저는 241선과 121선을 큰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도 뭐예요?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의미 있는 거래량 저는 몇 프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은 30% 잡으실 수도 있고 40%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네올매매예요. 네올매매. 직관적인 매매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에다가 스스로 이름 붙여주시나요? 뭐 키우는 애완견, 그렇죠? 아니면 반려견, 반려묘. 이런 애들한테는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차가 자기래요, 이름이. 나 오늘 자기랑 어디 갈 거야. 너 애인 있어? 자동차 이름이, 애칭이 자기래요, 자기. 여러분, 그런 거에나 이름 붙이지. 자기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름 붙입니까? 안 붙여요. 누가 이름 붙여준 거라고요? 그래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매니저님. 아니, 진짜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요. 이야, 기가 막히네. 올라가네요. 어, 이래서 매울매매가 된 거예요. 뭐예요? 직관적인 매매기법이다. 선 몇 개? 세 개만 딱딱딱 그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 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고점에서 들어가서 지금 뭐예요? 막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저점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매매 진행하셔도 얼마든지 도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문자 보내는 거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입장을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문제 없어요. 제가요. 오늘 아주 그냥 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초급자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급자, 고급자 순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입장이 안 돼서 하루 꼬박 기다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휴대폰 꺼내셔서요. 지금 QR코드 다시 띄워드리니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네모난 QR코드 인식시키시고 스캔을 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코드 7788 정확하게 숫자 4자리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계속 여러 번 틀리면 24시간 동안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숫자 4자리 7, 7, 8, 8 클릭하고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하시면 통신비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100원의 통화료가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먼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링크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코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또 금방 1,500명 정원이 찰 것 같은 방입니다. 얼른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이정혁 전문가가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장 대응 전략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죠.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현금 확보 일단 한 후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까지 또 매매법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순서로 넘어가 보죠. 이정혁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월에는 긴 연휴가 이번에 월말에 또 이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9월장은 약세가 조금 약세로 좀 이어지는 장이었습니다. 매해 9월에는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이에요. 긴 연휴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말 공부하시고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딱 해놔요. 만약에 올라가요. 비중 줄여놓은 거 올라간 데서 수익 나면 땡큐.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 기간 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욕먹을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증권사에서 여러분 비중해야 지금 매수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럴 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수수료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뭐다? 그렇죠. 사이버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 조금씩 줄여서 추석 딱 전후로 해가지고 뭐예요? 찬바람 불면 뭐예요? 공식. 공식. 그렇죠. 배당주. 그렇죠. 고배당주 공략할 거니까 함께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장기적인 성향인지 단기적인 성향인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어떠한 종목 수익권이실 겁니다. 보유자들은 대응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빠르게 수익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그 외적인 종목들에는 몇 프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고 할 때 단타. 단기로 빠르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어때요? 딱딱 이렇게 틀에 맞춰서 딱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조바심이 안 나요. 아시겠죠? 자, 해서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 반드시 판단을 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또는 사무실 앞에 있는 은행 ATM기 가셔가지고 인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라니까요. 아니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 은행을 사용을 한다. 우리 은행 가세요. 가셔가지고 ATM기계 이렇게 만지면서 나 자주 올 거야. 돈 빼러. 인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건지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수강료 전액 납부 완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손절 다 해봤어요. 예전에 한 3년 됐을 거예요. 3, 4년.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막 하락장 나올 때요. 다들 막 패닉이 온 거죠. 어때요? 어쩔 수. 기준의 이탈?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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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한 금액 인증으로 보여드렸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손절하고 나서도 괜찮냐고. 아니, 어때요 여러분. 내 기준에서 이탈되면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공부하고요.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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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라라고 알려만 드릴 테니까 방향성만 제시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고 또 기존에 또 실력 좋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외계사. 무슨 뜻이에요? 나 이외의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이다. 저도 여러분들께 배울 게 있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한 가지만이라도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자고요. 해서 오픈방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저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기준은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총 주식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주식수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장 전에 3기 EV 있죠. 무증했죠. 우리 피코그램도 무증했었고 무증한 종목들은 어때요? 무증이 나왔을 때 권리랑 맞죠? 그 이후에 들어가서 우리 스윙리는 자리도 꼭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3기 EV를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존 주주분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신규로 들어가서 하실 분들은 또 무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리가 곧 나올 거예요. 그게 뭘 보고 하는 거다? 유통 주식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유통 주식수. 아시겠죠? 총주식수에서 대주주들의 물량 다 빼고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을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보다 지금보다 좀 더 세밀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차트에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제 차트에는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고 싶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타이틀바 편집 마우스 우클릭을 딱 누르시면 이런 탭이 딱 나와요. 차트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타이틀바 편집을 클릭을 하면 유통 주식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화살표를 딱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 뭐가 보인다? 유통수가 보이게 된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진 거야. 따라하고 싶어도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계좌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놓으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자동매도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한 종목을요 똑같이 매수했어. 홍길동이하고 최진사하고. 근데 최진사는 수익을 냈는데 홍길동이는 수익을 못 내요. 그리고 최진사는 자기 평단에 왔을 때 재매수를 해가지고 추격을 하는데 그냥 홍길동이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매매를 하시게 되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공유기사창입니다. 공유기사창을 딱 여시면 이렇게 매매를 얘네들이 알아서 감시해 주면서 얘네들이 직접 매매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기능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익실현에다가 클릭. 내가 보유한 내 평단가 기준으로 몇 프로 클릭.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에 전액을 할 건지 50%만 할 건지 30%만 할 건지 딱 설정해놓고 조건 추가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 안 보더라도요. 알아서 주가가 그 가격에 딱 가면은 자동으로 매매를 해요. 그냥 매도가 돼요. 그러면 나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띠링 왔어요. 딱 보면 어? 뭐야? 갑자기 슈팅 나왔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화장실 가서 딱 보니까 위에 꼬리 죽어서 다시 내 평단으로 내려왔어요. 최매수. 먹고 또 먹고. 맞죠?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 오늘 수익 냈다고 말씀하신 분이 먹고 또 먹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계속 먹었던 종목 또 먹고. 그렇죠? 수익 냈던 종목 또 수익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공유기사창을 열어놓고 공부를 꼭 해보셔라. 휴대폰에도 돼요. 휴대폰에도 주문 탭에 가면 위에 탭에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언급하고 또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하는 시간. 잠깐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얘는 멋지죠. 그렇죠? 우리는 얘는 계속 수익 냈다가 또 냈다가. 수익 냈다가 또 냈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입을 한 자리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초급자반이니까. 초심자. 초심자니까. 약간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은봉으로 조정을 받는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우리 지금 가끔가다가 한 번씩 크게 크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죠. 올리패스도 그랬고. 그렇죠? 텔레필드도 그랬고. 그렇죠? 샘표. 신성홀딩스. 한타. 다 이런 자리들이 나와요.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이거 수익 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데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 그래서 메인스님이 저거 째려보라고 했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죠? 계속해서 인지 컨트롤스도 지금 자리를 한 번씩 더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진입을 하자라가 아니라 왜 자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에서 가는 겁니다. 이게 내홀짜리예요. 내홀매매.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뭐예요? 선바이오. 선바이오 지금 또 수익권이에요. 수익 내고 지금 다시 한 번 수익권이죠. 뭐예요?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까지 흘러내려왔어요. 8,100원까지 흘러내려왔어요. 근데 거래량 어때요? 우리 공부한 거. 이, 거, 주, 매. 아니 분명히 한 번은 올려준다. KG, ETS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한방은 크게 올라올 겁니다. 왜? 그때까지 이렇게 죽여놨다라고 하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맞죠? 그게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갔었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으로 운영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선바이오였다.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KB금융. 그렇죠, 여러분. KB금융. 관심 가지셔야 되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현재도 여러분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어머어머어머 바닥을 자꾸나 만들어가네요.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자꾸 지지받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 어제 공부했어요. 쌍바닥.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 50점짜리와 70점짜리의 기준. 어떻게 잡았어요? 짝꿍뎅이. 짝꿍뎅이. 아, 저 맹저님. 네? 저 짝꿍뎅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 한 번 받고 올라갔다가 또 받으면 이게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자리를 지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50점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올라왔다가 다음에는 이 전보다 높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를 보고서 쌍바닥이. 얘 70점.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KB금융은 어때요? 자리를 지금 몇 바닥을 만들어준 겁니까? 이런 거는, 야, 이거는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명절에 친척들 만나시면 이거 고소접 치시다가 못 먹어도 고! 이러시잖아요. 한 주 정도 사보는 거예요, 공부용으로. 아시겠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꾸준한 상승이 현재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하나 좀 볼게요. 현대제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 여러분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런데 얘도 그랬죠.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 여러분, 이거요. 이거. 이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바닥을 두 번 지지느냐, 세 번 지지느냐, 네 번 지지느냐에 따라서 상승은 크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 지지는 것보다 세 번, 세 번보다 네 번. 그런데 얘 벌써 몇 번이에요. 큰 패턴의 상승이 한 번 나와서 매도하고, 그렇죠? 눌렸을 때 재진입해서 또 수익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네올매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발굴하실 줄 아셔야 돼요. 혼자서. 사이맥스,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왜? 조금 전에 공부했죠? 바닥을 만드는데 같은 자리보다는 쌍바닥을 만들어서 우상향으로 틀어지는 게 좋다. 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이제는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점 라인들을 잡고 말아가고 있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주가를 만든다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실 거다. 계속적으로 추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 이렇게 이 박스권 상단을 딱 뚫어주면요. 강한 거래량 빵 실리면서 빵 올라가 준다고 하면 박수 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GST예요. 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최근에 했던 종목인데 괜찮죠, 여러분? 어때요? 자리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제? GST 차트 한번 보세요. 여기 어때요? 원 앤 투. 그렇죠? 쌍바닥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 검정색 라인 뭐예요? 제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241 이평선이다. 241 이평선을 나는 저는 가장 큰 형으로 친다. 그러면 어때요? 어머, 밑에서 큰 형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내가 그냥 너 올려줄게. 오일성 같이 왔고, 어머, 큰 형이 고생하고 있네. 나도 형 도와줄게요. 막내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어때요? 자리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점 라인 체크하시고요. 추세, 우상향 추세 만들어 놓으시고 우상향하고 있는데 내올자리가 나왔다. 뭐예요? 못 먹어도 아시겠죠? 한 주, 한 주. 일확천금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꼭 주식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뭐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요, 여러분. 벤츠 살라고 그래요. 500만 원 가지고 집 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확천금 노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치고 지금 시장에 남아계신 분들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어떻고요, 10만 원이면 어때요. 한 주 사는 게 창피해요? 뭐가 창피합니까? 하나도 창피할 거 없어요. 한 주씩 연습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실력이 점점점점 쌓이고 내가 뽑는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때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가 이거 지금 현재 만 원인데 이거 5만 원 간대 뭐 이상한 거 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템 프로 갑니다. 뭐 템버거입니다. 여러분, 2천 프로 갑니다. 그럼 자기가 사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혼자서 안전한 종목 선별해서 매매하는 방법들까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픈방으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QR코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요. 저희 상단에도 조그맣게 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이쪽 인식시켜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대로 인식이 되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가 바로 뜰 거고요. 그 링크 손가락으로 탭하셔서 입장을 하시고 이때 참여 코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7788 설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QR코드 이용하셔서 무료 입장 만나보시고요. 샵 3772번 문자메시지로 주시면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보내실 때 샵 3772번 이용하시고요. 내용에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보내실 때 링크 보내주세요.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을 정확히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샵 3772번 보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788 기억해두셨다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오늘도 열혈 강의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월화 프로그램 출연자이신 김도준 전문가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력이 너무 좋다고 자기는 은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도준 전문가도 극찬하는 강의 계속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우리 김사분님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참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딱딱 찝어내는 정말 멋지신 어떤 매매 패턴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노란톡방에 인원들도 많고 질문들을 하시면 제가 못 보고 싹 올라가버리면 그 질문을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그냥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현재 좀 구상 중에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 따로 드리기는 했는데 아직 노란톡방에 안 오신 분들은 곧 고로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강의도 내가 골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방송 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떨려가지고 이거 50분 생방송으로 어떻게 해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모자라요. 한번 볼게요. 네올매매에요. 네올매매 이평성 그리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셔야지 네올매매를 적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거춤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보시면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다. 아들한테만 하단의 침수 잠시 후에 보실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노래를 외우시면 돼요. 상단의 화살표가 보이고 그 이후에 분할로 대응을 하면 스윙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이 바로 네올매매입니다. 자 개별적으로 영상 아마 오늘 정도에는 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요. 노란톡방에 곧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올매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적용을 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아유 이름도 길어요. RS 오토메이션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춤에를 딱 갖다가 적용을 딱 했어요. 추세 라인이 싹 그어져요. 오케이 저점 이제는 바닥을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공부하시니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머어머어머 한 40점 줄 수 있는 쓰리 바닥이 형성이 되었네.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간다. 앞전에도 자리 나왔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RS 오토메이션 같은 자리가 계속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HMB 디자인 이번에 갖고 온 종목들은 다 이름이 기네요. 자 보시면 어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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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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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일부러 물량 받아낸 거야? 자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어요. 추세 이제는 한번 그어보세요. 직접 한번 그어보세요. 자 지지와 저항선 한번 그어봤어요. 어머어머어머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간다. 그랬을 때 수익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매도를 했는데 내 평당가로 내려왔다. 추격을 하던지 아니면 남은 물량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 수익 낸 종목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적용이 된 네올매매 종목은요 또 자리가 또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뉴로메카 뉴로메카 우리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같이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아요. 그죠? 흐름들 체크하고 저점 체크하고 추세 체크하고 쫙 밑에서 오는 추세 체크하고 이 평성까지 다 체크를 했는데 어때요?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뭐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 아시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공부를 해놓으시면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골라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거 춤에 이걸 기준으로 책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강의 이런 데 다 안 나와요. 왜?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찾아낸 수치이고 찾아낸 패턴이기 때문에 어떠한 책에도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JVM 보시면 입형선 확인했고 거래량 확인했고 추세 확인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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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끝났어요.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여기도 나왔네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그런데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종목하고 타협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이런 거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자기 밥그릇인데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JVM 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히든종복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한 번 안내를 해드릴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건데요.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이것춤에 라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종목 뽑는 방법. 종목 찾아내는 방법. 다 알려드리죠. 어떻게 해요? 잔 끝나고요.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차트 쫙 보는 거예요.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딱 보시고 공부하시면요. 혼자서 매매 충분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셔도 얼마든지 승률은 올라갑니다. 시즌 종목 공개 전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도록 특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초주리니, 주리니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노란톡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입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QR코드 이용하시려면 스마트폰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카메라로 이쪽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난 QR코드가 제대로 인식이 되면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가 휴대폰에 나타날 거고요. 화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고 7788 참여 코드만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통신료는 1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 메시지가 더 편하시면 이쪽으로 문자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정혁이 인식이 되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는 링크 자동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역시나 들어오실 때 7788이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란톡방 안내 드렸고요. 계속해서 히든 종목 곧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우주일렉트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아이폰 데이 이번 달 열리죠. 그래서 이 애플이 지금 미증시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도 무언가 훈풍이 불 수 있겠다. 3분의 1을 얻다 한다? 그렇죠.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다가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우주일렉트로. 보시면 여러분 아까 우리 공부했어요.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박스권으로 싹 잡았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해먹고 나갔다고 볼게요. 아니더라도. 오케이 너희들 다 해먹고 나갔구나. 그렇다고 하면 신규로 새롭게 매집된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점과 저점 라인의 절반 어디예요? 대량 눈대중으로만 구워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어머어머어머. 위에서 산 사람들. 지금 이 위에서 산 사람들. 지금 이 위에서. 위에서. 누가 이거 2만 5천 원인데 이거 10만 원 간대. 이거 사나. 여기에 그냥 그 찌라시만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 뭐하고 있어요? 밤마다 뭐하고 있어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본점만 오게 해주세요. 저 다시는 주시가나. 이런 거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하락 추세를 돌려놓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저점에서의 바닷권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좀 크게 보자고요. 추세를 이렇게 제가 그어봤어요. 어머어머어머. 추세의 가운데로 응집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2평선까지 어떻게 돼요? 같이 모여주고 있다. 같이 모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큰 방향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타점이 오고 있다. 타점이 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애플과 관련이 또 있다. 오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런데 이런 종목 들어가서 여러분 2% 3% 수익 내고 나오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관리하면서 올리고 있고요. 21선과 241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단기 추세가 돌아섰고 이 자리는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다 추가해 놓으시고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월봉상에서도요. 어때요? 저점을 보세요. 저점. 월봉상에서는 저점 관리만 하는 것만 체크하셔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 형광색 2평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어? 수상한 종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주일렉트로 아이폰 관련 주의면서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기타법인 쪽에서 수상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체크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반지로 이제 나온대요. 반지로. 저도 반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이렇게 스마트 워치 말고 스마트 링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죠. 그래서 장기간 쪽으로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1년짜리 단기 적금 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달 매달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그거 잘 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에서 잠깐만 보시면요. 재무도 보세요. 재무 다 체크해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터플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길게 보시라 그랬죠. 길게. 얘가 지금 이렇게 힘의 가리를 못 쓰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요. 7만 천 원. 그죠? 아무튼 계속적으로 재미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4, 50% 정도의 수익을 내신 분들은 있겠죠. 하지만 큰 어떠한 대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데 재무 좀 전에 보셨죠? 괜찮아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고점은 아니구나.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확대를 해서 좀 보자 이거예요. 추세선과 지지선, 저항선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한번 그어왔습니다. 추세선 쫙쫙쫙 그어놨죠? 저항선, 지지선, 병곡점에서 우상향되는 거 다 그어놨더니만 어 뭐야 뭐야 뭐야. 상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세 라인 가운데에 갇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니네들 무언가를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림을 그려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보세요. 자리가 어때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원, 쓰리. 그죠? 이제 공부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그죠? 5일째 저점 관리를 하고 있다. 수상하죠? 21선 지지받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인터플렉스 첫 번째 매수 포인트. 아이폰 관련 섹터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퍼값이 낮다. 우리 퍼값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외인들이 들어올 때 기준. 그죠? 충분한 매직 기간과 신뢰도가 높은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학습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아이토 아이폰 15 관련 두 종목 주셨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그리고 인터플렉스 지켜볼게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던 이정혁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